말다툼을 하다 어머니를 폭행해 머리 등에 골절상을 입힌 2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3일 서울서부지법은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1세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잔소리를 하는 등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40대인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이후 안방 화장실로 도망치는 어머니를 따라간 뒤 멍키스패너로 머리를 가격해 어머니의 두개골이 골절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A씨는 지난 6월 영무원을 폭행해 전치 2주에 상해를 입힌 혐의, 타인의 자전거를 훔치거나 타인의 신용 체크카드를 사용한 혐의도 유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모친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데 대해 특수존속상해 범행의 경우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범행에 이용된 물건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춰봐도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